그 다음에는 KDB생명이에요 KDB생명은 딴 거는 솔직히 큰 메리트는 없고요 메리트가 있다고 하면 종신보험은 그냥 무난하고 5년나 7년나 10년 단기 종신 황금율 비슷하고요 KDB생명은 재가와 시설 재가와 시설을 다 넣어도 보험료가 매우 저렴해요 그리고 장교양 등급시에 납입 면제가 되고 황금융면처럼 버팀목 종신 신규 서비스 런칭이 됐고요 버팀목 치매보험 베스트 상품 저해지 간단히 볼까요 초고령화 시대의 장수의 그늘 노년의 위기에서 구해줄 난세의 영웅이 등장했다 멋있네요 이게 누구야 이거 닌자야? 이게 사람인데 여기에 치아가 몇 개밖에 없어요 치아가 우리 옛날에 이런 거 그림 많이 그렸는데 죄송합니다 눈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지렁인 자 해곱바가지 요렇게 나온 거 있었죠 아이고 무서워라 해곱바가지 이렇게 다들 기억나실 거예요 자 버팀목 유케어봄이에요 난세의 영웅 그래서 KDB에서 신상품이 나왔습니다 어? 노인성 질환의 당대 최고의 통합 당뇨병 500만원 대상포진 500 통풍 500 고유랍은 어디서 고유랍 고유랍은 없네요 리스크 때문에 하지만 욕창 진단 시에 60만원 200만원 최대의 한도로 체직형 간병인 종착점 그래서 체직형 간병일당이 40만원 일반 간병일당은 20만원 진단비 생활비 시설 이런 부분들도 일시금으로 3100만원 연금처럼 생활비도 매월 110만원 두둑한 지원비도 100만원 1,2등급 판정 시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고 면제가 된다 네 납입 면제가 납입한 것도 돌려준대요 예 어우 좋네요 미친 대박입니다 자 KDB 간병 보험에 선택해야 하는 명백한 이유 노인성 질환에 대비한 골골 안심 플랜이에요 당대 최고로 통할 KDB 골골 안심 플랜 장기요양 등급 없어도 장기요양 등급 없어도요 당뇨병 진단받음이 500 대상포진 500 통풍 500 욕창 6200 이렇게 나온다 재골절 20부터 500 수술도 30부터 500씩 나온다 네 미래의 질병에 대해서 미래케어 보장 선택 시 특약은 10% 보험료를 또 할인해줘요 그리고 KDB 간병보험을 선택해야 명백한 이유 간병일당 더블 4050 간병일당 이렇게 가입이 되고요 보시면은 간병비 일당 네 12만 2천원 그래서 월평균 370만원 그리고 65세 이상의 월평균 중위권은 224만원이나 나온다 그리고 최징형 간병일당도 쭉 해서 간병인도 20만원짜리가 40만원으로 간병일당이 최징형으로 나온다는 거 정말 미친 대박이죠 7월달 8월달 당사합산 면제에요 9월달부터는 50까지에요 그래서 일반 20만원까지 간병인 최소 보험료 50세 2만원 이렇게 해서 가입이 된다는 거 보험료 1,2만원밖에 안나오죠 그리고 간병을 선택해야 명백한 이유 유인생 케어 나비 보험료 제로 플랜이에요 그래서 일시금 진단시에 3,100 연금처럼 생활하면 110만원 두둑한 지원비는 시설재가가 매월 구분없이 100만원 내가 낸 돈 보험료에 환급도 되고 낼 보험료는 납입 면제가 되고 그 다음에 납입 면제 사유 발생시 납입 면제가 된다는 거죠 오르지 않는 보험료 역시 보험료도 오르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KDB 간병보험을 선택해야 명백한 이유는 중대 질병에 대한 진단금을 준비하셨나요 그런 아플 때 누가 어떻게 돌봐줘야 되는지 버팀목 유케어보험과 버팀목 치매보험 그래서 가입 고객이면 누구나 럭키세븐 KDB 케어서비스를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나머지 기억은 잃어도 생활은 계속되니까 한층 강력해진 버팀목 보장보험이죠 장기요양 시설재가 구분없이 최대 100만원 라이나도 60세 넘어가면 50만원 내려갖고 한화생명이나 타사도 60세 넘어가면 별로 안되는데 매우 100만원까지 1,2등급 받으면 100만원 1등급부터 5등급도 100만원 나오고요 치매 단계별로 생활비도 급여도 중축치매 매월 200만원 중증도도 100만원 경도는 20만원 준다 치매통원비로 2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더블 찬스 저해지 단기나 종신보험 그래서 납입 면제형 중도인출도 6천만원 중도인출 계약자 적립금도 1,451만원 17년차에 총수력은 7,451만원으로 받을 수 있다 쭉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납입 면제형 일반 진단시에는 5년 시첩에서 납입 보험료에 기납입 보험료 6,029만원 주고 차후 보험료도 납입 면제 10년 시점에서 해완금은 1억 432만원 보험의 가치를 높인 중도 부가 특약 납입 완료 10년 시점에 가까이 신청 가능한 15% 보험료도 할인 가능하고요 그리고 버팀목 프리미엄 종신보험 중도인출 변액연금까지 자연스럽게 떠오르죠 그래서 여러가지 돈 쓸 일은 맞는데 중도인출에서 쓰고 매월 보험료는 납입 파셔라 3년간 중도인출 1,500만원 100세시에 9,768만원 총수령액은 1억 2,680만원이다 자 무심사 우리 모두 버팀목 종신 우버종이죠 우버종 매력을 다한 우버종 10년 시점에서 장기유지 보너스 5년은 12% 7년은 6.8%에서 12%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환급금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 네 자 볼수록 매력있는 병력있는 고객들을 위한 최고 제안서 그래서 무심사로 종신보험 가입되고 중도인출 활용에도 완남 후에 가능하고 그리고 사망보험금도 높게 산출이 되다 보니까 어 이렇게 어 보험료 저렴하고 사업비 줄인 쪽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집 단기단 종신보험 어 목적에 따라 연령에 따라 건강상태에 따라 더브 찬스 버팀목 프리미어 종신보험 어 무심사 우리 모두 종신보험 이렇게 해서 상품에 따라 구성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KDB 생명도 뭐 크게 라인업은 없기 때문에 별 내용은 없는 거 같습니다 6 1 1 공포 예 2 예 1 2 2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